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포커스 뉴스라인의 김진호 논설고문인데요 김진호의 쓴소리의 칼럼인데요 제목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시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고요? 꼭 눌러주십시오 소제목이요 집권당 없는 윤 대통령 취임 81일 그렇다면 국민의 짐은 여기까지 그리고 집권당 국민의 힘을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9월 29일 한국갤럽이 국민 62%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취임 81일 만에 받은 성적표치고는 너무나도 허망하고 치욕적인 결과다 하지만 이 결과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낙담할 일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기반이 취약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 때문이다 맞는 말이다 눈을 까 뒤집고 봐도 취임 81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전폭 지지하는 이렇다 할 정치 세력이 없는 외로운 대통령임에 틀림이 없다 그랬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나 지금이나 혼자다 그가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은 되었지만 그를 정치 지도자로 옹립한 이렇다 할 정치 세력이 없었으니 하는 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의 눈이 먼 허접한 정치인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삼천여 대한민국 검찰의 총수였던 그가 국가전복의 일로 매진하는 고려연방제 타도를 위해 정치에 뛰어든 한 왕초보 정치인이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출사표를 던지자 필자는 물론 이봉규 TV를 비롯한 보수 유튜버 보수가 범보수를 결집할 독자 노선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그는 결국 대통령 후보도 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로 천신만고 끝에 당선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성상납 당대표 뒤치다거리나 하는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이쯤 되면 차라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애물단지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국민의 짐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당선 스토리의 대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의 소회는 어떠십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든 저것 곧 정리된다든 당대표가 선거 100일을 앞두고 돌연 잠적을 했던 콩가루 집안 국민의 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들이 소굴 국민의 짐 국가관도 애민관도 찾아볼 수가 없고 선거 때만 되면 표구걸이나 나서는 무능정당 국민의 짐을 아직도 신뢰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른 법입니다 정치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1호 당원도 탄핵하고 나섰던 자들 정권만 바꿨을 뿐이지 아직도 종북 좌파들의 첩첩 지뢰밭에 빠진 대통령은 남월나라 당권 장악 산매경에 빠진 이런 얼빠진 국민의 짐 국회의원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62%대로 추락한 국정운영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과감하게 국민의 짐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을 위한 새판을 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어쩌다 그저 대통령이 아닙니다 임계점을 훨씬 넘은 74년 종북 좌파 청산이라는 국가적 특명으로 탄생된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부 대통령이십니다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가혁명을 주도해야 합니다 아생연우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국민의 짐부터 혁명하라는 교훈입니다 좌파정부 전유물인 내로남불정치는 이제 신물이 납니다 도도한 역사의 물졸기는 물꼬를 잘 트는 자들의 목이랍니다 이렇게 김진호 고문의 글인데요 저의 의견하고도 굉장히 같습니다 그래서 김진호 고문이 여기서 이봉규 TV도 거론을 했군요 이 거론한 건 아마 그걸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정치에 처음 나왔을 때 국민의 힘으로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당한다 그들은 배신자 집단이고 비겁하고 보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들어가면 당한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고 제3지대에서 애국진영과 손잡고 뚜라리를 틀어라 그러면 국민의 힘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일로 흡수될 것이다 그리고 유승민 이준석 등등 하태경 등등 배신자들은 거기 남든 말든 그러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이끌 수 있다 안철수와 손잡아라 그렇게 제가 주문을 뽕평해서 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힘으로 어쨌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래서 그래도 국민의 힘은 못마땅하지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응원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권성동 사표 낸다는 거 아닙니까 사표를 내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 비대위 체제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당일에 감나라 배나라 안 하겠다 이렇게 한 발짝 스탠스를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요 당을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요 비대위 체제도 이제 션찬의 사람 비대위 체제 또 안 돼요 그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 또 무슨 너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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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선택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국민의 힘을 이준석 같은 양아치들이 아닌 진짜 제대로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을 비대위 위원장에 앉힐 수 있도록 뒤에서 막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그 정계 개편 해버려야 돼요 그 제일 좋은 찬스가 부정선거 밝히는데 수사에서 들어가가지고 딱 단서 잡으면 끝나는 건데 선거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민경욱 대표 28일 날 선거 날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그건 민경욱 대표의 선거 무효 소송에서 이자들이 기각을 시킨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120몇 군데가 남았어요 물론 처음에 기각당했다고 위축당할 수도 있는데 그건 상관없이 수사 들어가면 됩니다 검찰 경찰이 증거들이 많잖아요 이거 이상하다 부정선거 아닌지 수사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판단에서 그리고 민경욱 대표도 재심한다고 그랬으니까 재심해서 뒤집어 줄 수도 있고요 다른 재판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방에 뒤엎기를 하든지 그 정도 용기가 없으면 최소한 이번 비대위 원장서부터 다시 꾸리는 거는 맞고 개입해서 진짜 혁명적인 당 체질 개선을 하고 정기 개편까지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하늘도요 지금 보세요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비가 쭉 내린 소리 들리죠 하늘도 걱정을 합니다 국민들은 말도 못해요 비대위 체질으로 가는 건 잘한 겁니다 권성동이 그대도 끌어내린 건 잘하는 건데 왜냐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면요 이준석이가 이제 못 돌아와요 다른 판이니까 이준석이는 자연스럽게 아웃되는데 그래 계속 시끄럽게 부를 거예요 이준석이 이참에 잘 정리했고요 자 이제가 문제입니다 이제 또 보신주의하는 사람들 3선 4선 5선 5선에 몇 명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뭐 주호영이다 뭐 누구다 정진석이다 거론되고 있는데 진짜 혁명가적인 자기 욕심보다는 당을 살릴 사람을 비대위 위원장에 앉혀서 빨리 조기 전당대로 가기 몇 달만 꾸릴 사람 내가 욕심을 부릴 사람 절대 안 됩니다 비대위 위원장도 조경태도 거론되고 있고요 김병준 전 위원장도 거론되고 있고 몇 사람 거론되고 있는가 본데 하여튼 잘 윤석열 대통령이 막 구해서 선택하셔서 싹 뒤집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대위에 가서 두세 달 만에 바로 조기 전당대회에 가서 진짜 신선한 사람을 막 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서 딜이 밀고 그 다음에 떨길 사람들을 이참에 싹 제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해요 지금 슬슬 당하고 있잖아요 이준석한테 당했고 김종인이 또 또 껄떡껄떡 됩니다 바깥에서 김무성은 마포포럼인지 뭔지 거기서 또 껄떡 됩니다 또 유승민 또 또 껄떡대고 있죠 당 안 되니까요 일거에 날려야 됩니다 일거에 그러려면 이번 비대위 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을 누구 안 치느냐 이게 숙제입니다 그 강건너 불구경 하다가는요 불에 타랍니다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에요 이제 급하게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의 구수의 그 저력을 아직 못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싹쓸이하는 저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요 포토라인에 세워야 돼요 이재명이 문재인이 그리고 부정선거도 이것도 막 들어가고 수사만이 살아납니다 그것 때문에 윤석열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사는 안쪽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비대위 체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잘 이끌어가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잘 선택하십시오 4선 5선들에 또 넘어가잖아요 그 4선 5선들이 지금까지 뭐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뭐 했는데요 그 다음 부정선거 저질러지고 그럴 때 뭐 했는데요 비겁하게 다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36, 37밖에 안 되는 놈이 저렇게 난리 칠 때 뭐 했는데요 다 보신 주위에 뒤돌아있던 놈들이에요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5선 4선 이런 사람들이 근데 무슨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너너너 안 됩니다 안 돼요 진짜 혁신적으로 비대위원장 몇 달 딱 조기 전당대회까지 딱 맞고 사심 없이 빠질 사람 안쳐놓고 문호를 열어서 외부에서 당대표 헌신적으로 할 사람 당대표 도전하게끔 안철수도 좋고요 나경원도 좋고요 또 제3의 인물 진짜 국민들이 아 그래 그 사람이 있었네 하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찾았잖아요 국민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안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나오게끔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경원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또 새로운 제3의 인물 그렇게 해서 당을 일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5선 4선이 비대위원장 맡고 또 당대표되고 노노노 김기현 주호영 정진성 이런 사람들 안 돼요 다 보신주의자들이에요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시고요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면요 갑니다 지금 절태절명이에요 이분은 김진호 논설위원은 국민의힘을 버리라는 거예요 핵심은 행가는 그렇습니다 버리라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분 글을 소개한 건데 버리면 제일 좋아 그런데 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버리는 것처럼 일신 싹 쇄신 바른미래당에서 온 배신자들 쳐내고 권성동이 아주 싹 이번에 날려보내고 권성동 사퇴한다고 그랬으니까 쭉 하고 일신 쇄신 완전히 탈바꿈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버리는 게 나아요 버리든 버리는 거에 준하는 싹 바꿔버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이상민은 수사 들어가고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싹 쳐넣으세요 화이팅 응원합니다 네 시간이 있어야지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네